펫시터 집에 우리 강아지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산책도 해주시고 놀아주시고 돌봐주시는데 이게 가격이 꽤 저렴해요. 안녕하세요, 표정입니다. 우리 강아지랑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집을 좀 오래 비워야 할 때가 생기는데요.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몇 방 며칠 이렇게 비울 때가 간혹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들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방문 펫시터. 펫시터님이 집으로 오는 방문 펫시터 서비스는 저는 와요 서비스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2년 정도 사용했었는데 그때 총 62회를 이용했고 총 231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만큼 만족하면서 이용했고 주변에 많이 추천도 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좋냐면 먼저 돌보러 오시기 전에 사전 만남이 가능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집에 갑자기 들어와서 나 오늘 널 돌볼 거야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전 만남 기능을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미리 만나서 강아지랑 인사할 수도 있고 산책 코스를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 집에 와서는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나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책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최소 시간 30분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실내 배변 정도는 포함되어 있고 저는 주로 2시간 돌봄을 신청했는데 최대 1시간까지도 산책이 가능하더라고요. 산책하면서 에너지를 쓰다 보니 펫시터님이 가시더라도 집에서 푹 쉴 수 있어 이 점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영상 보기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해요.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와서 강아지를 돌보는 게 사실 좀 불안하긴 한데요. 펫시터님이 카메라를 착용하고 오셔서 실시간으로 돌봄을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안심이 되고요. 돌봄이 끝나더라도 다시 보기를 통해 영상을 돌려볼 수 있어 훨씬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는 오늘 돌봄 서비스도 가능하더라고요. 오전 10시에 오늘 돌봄을 신청해봤는데 2시간 뒤에 진짜 오셨습니다. 와 대박. 펫시터님 덕분에 마음 편히 나갈 수 있었는데요. 갑자기 일이 생길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의 집에 오는 게 좀 껄끄러운 분이시거나 12시간 이상 좀 오래 집을 비워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위탁펫시터. 어플 이름은 펫플래닛이라는 앱인데요. 펫시터 집에 우리 강아지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산책도 해주시고 놀아주시고 돌봐주시는데 이게 가격이 꽤 저렴해요. 앞서 보았던 방문 돌봄이랑 비교해보면 똑같이 12시간 돌본다 했을 때 방문 돌봄은 16만 3천원, 위탁 돌봄은 5만원이라 훨씬 저렴하죠. 이 정도면 그래도 정말 필요할 때 맡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도 껄끄럽고 남의 집도 좀 부담스럽다면 이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호텔링. 먼저 호텔링은 절대 아무 곳에나 맡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푸를 예전에 잠깐 맡겼었는데 다녀와서는 너무 힘들어하고 피토까지 하면서 정말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강아지 호텔링 업체 찾는 기준 5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운영하는지. 여러 마리 반려견을 같이 돌보는 건 정말 강아지를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반려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신 분인지 이런 자격증을 확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24시간 상주하는지. 더운 여름에 강아지를 그대로 업장에 방치해두고 퇴근해서 끔찍한 일이 있었던 사실 기억하시나요? 이처럼 밤에도 강아지에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상주하는지 여부 꼭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 연락이 잘 되는지. 푸도가 힘들어했던 곳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인데 아침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 한 번 오고는 저녁까지 연락 한 번이 없더라고요. 연락이 잘 되는지, 영상이나 사진을 자주 보내주는지 등을 꼭 확인해보세요. 네 번째, 안전한 산책을 하는지. 제가 예전에 강아지 유치원에서 일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강아지들 산책 나가고 들어올 때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에 방문하시면 2중, 3중으로 안전문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 꼭 확인해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중 대형견 분리 여부입니다. 대형견과 소형견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분리되어 있는 게 중요한데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오고 가는 동선이라든지 되도록이면 시야나 첨가까지도 완벽히 분리되어 있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시는 강아지를 혼자 둘 때 대처 방법들이 있다면 또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실기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